우성면에서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는 2016 신나고 건강한 경로당 노래교실이 운영됩니다. 지난 26일 우성면 내산리에서 2016 우성면의 창의시청으로 추진하는 신나고 건강한 경로당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. 경로당 노래교실은 우성면 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관내 독지가의 후원과 재능기부, 봉사로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. 우성면은 오는 12월까지 경로당 31개소를 대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연 50회 이상 노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